시간만 꾸러지면 자연스럽게 TPA 좀... 아, 낚시하겠다. 자, 이거 일단... 아, 지금 패턴이 3명 돌아가고 아직까지 이번에 제대로 밀어줬어. 네. 제대로 밀어줬지만 내는 기분이 너무 더 힘들어. 근데 아직 지금 이 3명수가 지금 적진 한 가운데로 지금 몇 자리 못 잡았어요. 아, 지금 가졌을 때 그대로 죽었지만... 아, 이게 뭔가요? 갔어도 죽었겠네요. 벽 전면이 웬만이죠, 이거? 아, 긴장했나요? 저 선수 약간 조금 이상한데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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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?